안녕하세요. 신디니트 입니다. 좀 전에 올린 실인데요. 배색하면 예쁠 것 같아서 색상 참고하시라고 제가 먼저 조금 떠봤습니다. 저는 모사용 코바늘 5호가 제 손땀으로는 뜨기가 편하더라구요. 이거는 이제 떠보시고 편한 바늘 사용하시면 되고 코바늘은 게이지 꼭 내보고 뜨시면 좋을 것 같고 코바늘 같은 경우는 조금 좋은 바늘 쓰시는게 좋습니다. 천원짜리 국산 바늘 쓰면 좀 뜨기 저같은 경우는 불편하더라구요. 코바늘만큼은 저는 대바늘은 그냥 나무 대바늘 쓰는데 코바늘만큼은 좀 좋은거 쓰시면 확실히 뜨기가 편합니다. 그리고 이제 실이 색상이 옆에 어떤게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다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좀 다양하게 떠봤습니다. 만약에 3색만 배색을 한다고 하면 아이보리, 베이지, 보라색 대신 민트가 올 수 있고 바다색이 올 수 있고 그렇게 떠도 예쁠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이사이에 베이지나 아이보리 를 더 껴서 떠도 되구요. 이것도 밝고 깔끔한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는 아까 3색에 민트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. 분위기가 또 많이 달라지죠. 아니면 전체적으로 아이보리나 베이지가 가장 연한 컬러 잖아요. 그래서 얘를 좀 많이 쓰고 사이사이에 이런 색깔이 진한 컬러를 사이사이에 조금 단수를 짧게 해서 넣는 것도 예쁜 것 같아요. 이렇게 같은 단수로 안하고 원하는 가장 좋아하는 컬러를 메인으로 쓰고 사이사이에 다른 컬러를 짧게 짧게 집어 넣어도 예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민트 들어가니까 되게 예쁘네요. 그리고 민트 대신 바다색을 넣었을 때 이것도 약간 쿨한 느낌 들면서 예쁜 것 같아요. 그냥 컬러 하나 바뀌었는데 분위기가 많이 달라 보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체 컬러 다 넣었을 때 저는 이제 연한 컬러에서 진한 컬러로 했는데 이게 이제 바뀔 수 있죠. 어쨌든 5가지 색상이 어느 정도로 이제 어우러지는지 참고 삼아 보시라고 저는 이렇게 떠봤어요. 제 실 같은 경우는 같은 실이 이렇게 색상 별로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오랜만에 이제 이런 실이 들어와서 배색 니트로 떠도 예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조금 떠서 보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